50일과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. 대화 1 저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요. 아, 그러세요? 이쪽으로 앉으세요.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? 제조업 쪽 일을 해보고 싶어요. 잘 됐네요. 제조업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뽑고 있거든요. 그런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가면 몇 년 정도 일할 수 있어요? 취업기간은 3년인데 재계약을 하면 최대 1년 10개월까지 더 있을 수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? 대화 2 선생님, 잠깐 시간 있으세요? 네. 무슨 일이에요? 제가 이번에 한국어 능력시험을 신청했는데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그래요? 시험에는 듣기하고 읽기만 나오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. 시험은 모두 몇 문제예요? 각각 25문제씩 나와요. 몇 점을 받으면 한국에 갈 수 있어요? 2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이 넘은 사람 중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고용허가제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돼요.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